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브라인스 머니플로우의 또 CWCounter.com 대표 브라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2부에서는 우리의 상품시장. 1부에서는 끝에서 내추럴 가스, 천연 가스 대해서 얘기했지만 대표님, 알겠어요. 그러면 우리 블랙골드, WTI, 유가. 걱정돼요. 러시아, 유크레인, 유럽 어떻게 되는 거예요? 퓨틴이 지금 뭐 유가를 어떻게 또 막는다, 그런 얘기가 다 나오는데. 오케이, 11월 5일, 2022년. 11월 5일, 2022년. 국제 유가 급등으로 WTI 90$ 돌파. 와우, 크루트 오일 프라이스가 surge as bullish breakout drives, WTI back up up 90$. 그때 WTI 오일 그 말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이게 신나는 뉴스예요. 11월 5일, 2022년. 이런 신뢰 되는 뉴스페이퍼란에서 와우, 90% 급등했으니까 다시 또 130% 간다. 데일리 FX에서 되게 유명한 FX, foreign currency 인터넷 사이트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에너지 인텔리저스, 많이 보는 에너지 쪽에서 많이 보는 웹사이트인데 11월 23일, speculators embrace bullish bets on crude futures. 유가 선물 시장에서 많은 투자들, 특별히 speculators, 그러니까 투자에 그냥 스펙클레이션하는 그런 분들이 투기꾼들이 많이 모여있다. 그분들이 지금 bet을 상승장에 크게 열린다고 지금 다 베팅하고 있다. 얼마나 좋아요. 자기가 WTI를 가지고 있으면. 이야, 이렇게 투기꾼들이 들어오는데 이게 얼마나 올라갈 거야. 근데 우리의 WTI features, 엘리아 파동 분석은 반대로 얘기해주고 있어요. 9월 12일, 2022. 이분들의 말하기 전에, 11월 5일, 훨씬 두 달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이분들은. 나는 그 전에도 WTI에는 이분들이 뭐라고 뭐라고 짓그려도, 뭐라고 말을 해도 시장은 내려가야 된다. 왜냐하면 저는 패턴 분석하고 이 패턴은 투자자들이 만들었고 투자자들이 만들었으면 100% 신뢰되는 데이터잖아요. 왜냐하면 이것처럼 거질 없는 게 어디 있어요. 이거 누가 매니플레이팅 안 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진짜 사고 팔고 사고 팔고 하는 증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는 이분들이 말하기 전에, 두 달 전에 나는 WTI가 여기까지 나왔으니까 그때 큰 짝대를 그려놨어요. 나도 얼만큼 내려간지 모르죠. 이거 이제 여기서 카운트를 보고 패턴을 보고 내가 이제 예츠를 하겠죠. 근데 저는 9월 12일 날 적어서라도 우리는 한 60불쯤 가야 된다. 왜냐하면 그게 패턴이니까. 그래서 나는 패턴 분석하고, 그래서 나는 장기 카운트를 믿고. 근데 만약 이것을 믿었으면, 아니 이것을, 이분들을 믿었으면 어떻게 했어요? 롱을 샀겠죠, 90불에. 롱을 샀겠죠, 90불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금 유가가 얼마죠? 한 78불? 70? 그러면 뭐 크게 다운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돈을 잃었네요. 근데 제 차트를 빨라왔으면, 지금 그때 내가 말할 때는 한 90불, 그럼 이건 88불이었네요. 아직도 내려가야지만 맞다고. 올라가기 전에 크게 내려온 다음에. 그래서 지금 차트. 이제 이분들이, 이분들이 이제 말할 때를 내가 또 담아왔어요. 11월 5일 이분들이 커멘트가 이때쯤이었고, 그 다른 기관은 11월 23일 이때쯤. 뭐 비코인이, 아니 비코인이 아니라 더비티가, 뭐 그래도 한 뭐 한, 여기서는 80불 몇 불, 여기서는 한 77불. 78불. 오케이? 그래서 저는 지금 뭐를 보고 있나요? 저는 이렇게 지금 쪼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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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이는 프라이스 액션을 보니까, 내 생각은 인딩 나이가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저도 이것은 100%는 아니지만, 뭐 여기서 또 큰 인포선이 하면 이 3, 4, 5가 좀 더 커지겠죠. 근데 이렇게 볼 때는, 이렇게 계속 계속 쪼이고 쪼이고 있는 프라이스 액션이 나한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한 번만 내려와서 70불 밑에 내려간 다음에 어쩌면 인딩 다이곤가 끝나면 어떻게 되죠? 인딩 다이곤은 쪼그쪼그 쪼그는 프라이스 액션이 뉴턴을 트렌드를 바꾸게 하는 패턴이에요. 그래서 결국적으로는 어떻게 되나? 라잇릭을 보이려면 WTI는 한 번 더 130불을 넘은 상승장이 남았습니다. 근데 그 전에 지금 78불, 77불 지금 있는데 한 번 더 밑으로 내려간 다음에 올라가는 게 라잇릭을 줘요. 그래서 항상 얘기하지만 엘리아 파동 장기 카운터는 항상 미래 미래 미래를 얘기해드리잖아요. 비코인처럼 비코인은 지금 내 화살표는 한 7만불 넘어서 10만불까지 가는 거를 화살표로 그려져 있어요. 왜 그려져 있나? 내가 추측을 해서 no, because 사람들이 만드는 패턴, 기관들이 만드는 패턴을 보니까 라잇릭을 취입하려면, 완성시키려면 7만불을 넘어야지만 패턴이 끝나요. 그것도 내가 한 1년 있다가 또 보여드리겠죠. 내가 어떻게 했나, 그때는 왜 그랬나, 12월 달에는 사지 말라, 1만불 밑으로 떨어진다. 많은 코멘트가 이겼어요. 2023년에 어떻게 비코인이 올라가, 이런 상황에서 여기서 태어나려면 시간이 엄청 걸리지 않나? 여러분, 패턴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한 번 얘기해주고 있어요. 메인스트림 미디어 기관들도 이렇게 Janet Yellen처럼 그렇게 훌륭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데 시장을 잘 리드하지 못했어요. 사실은 끝에서는 거짓말이었죠. 못 맞췄으면 거짓말, 거짓말 얘기는 아니지만 이분도 당연히 어떤 데이터를 보고 얘기했지만 그런데 그거를 믿고 투자하겠어요? 아니면 패턴을 보면서 패턴은 논리적으로 내가 얘기를 해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엘리어 파동은 법칙에 딱 하나예요. 패턴이 반복이 된다. 왜냐? 투자자들의 성격, 투자자들의 버릇, 항상 반복이 되니까. 여러분도 투자하실 때 한 번 생각해 봐요. 지금까지 내가 20년 동안 투자했는데 내 방식이 똑같았나? 대충 다 똑같았을걸요? 시장이 올라갈 때 다 사고 시장이 내려가면 다 팔려고 그러고 누구한테 물어봐서 너 안 팔았어? 난 팔았는데? 그러면 나도 팔게 되고 포모, Fear of Missing Out 지금 포모예요, S&P, 나스닥 시장은 아, 이번에 테슬라 못 쓰면 나는 다시 천불 가는데 이번에 꼭 잡아야지 저번에 못 잡아가지고 내가 몇백 불을 못 먹었어 그런 심리가 다 들어와 있어서 엘리어 파동 패턴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내추럴 가스랑 저번 1부에서 그리고 WTI 오일드에서 얘기했고 이제 이 다음은 내가 이 암호화폐 시장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비코인 시장 내에서 너무 바이 싱그러가 너무너무 많이 생겼어 그걸 재미있는 자료를 많이 담아왔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드디어 비코인 시장 내에서 대표님 그냥 S&P, 나스닥 그런 거 재미없어요 좀 비코인 내에서 계속 얘기하면 안 될까요? 저는 많은 분들이 좀 작년에 착각을 했는데 꼭 비코인 시장에서만 분석을 하는데 저는 여러 가지 시장을 분석합니다. 특별히 투자자들이 많이 모여있는 인덱스 S&P, 나 쿠로, 나 비코인, 나 다 똑같아요. 많이 있을수록 투자자들이 많이 있을수록 전망은 더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궁중 심리 그래서 알트코인이랑 비코인이랑 비교할 때 알트코인은 잘 안 맞아요. 궁중 심리가 별로 없으니까 근데 비코인 시장은 궁중 심리가 엄청 많아서 저 구독자도 알 거지만 제가 만약 패턴을 바꿔서 패턴이 그렇다면 다 그대로 가요. 저도 어쨌든 놀라요. 왜 그게 그렇게 잘 맞는지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sentiment, 감정 이게 내가 맞다는 것을 다시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consensus believes this to be a bear market rally 이것은 하락세의 market rally지 지금 비코인이 만오천불까지 지금 2만오천불까지 갔잖아요. 하락세의 bear market rally지 이게 시작되는 보험 마켓이 아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뭐 한 20%죠. 이분들은 보험 마켓이다. 나는 이럴 때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내가 엘리어파동 코를 볼 때 내 코가 이러는데 만약 consensus, 메인스트림도 코가 똑같으면 나는 걱정을 해요. 내가 가게 틀렸나. 근데 나를 완전히 반대시켜주는 이런 코멘트는 너무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엘리어파동 분석이 대충 바이 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미쳤냐 그것을 하기에 그런 얘기를 해요. 똑같이. 팔할 때는 왜 이걸 사? 이렇게 지금 엄청 더 상승량이 남아 있는데 그래서 나는 이거 너무 좋아요. 2월달에 지금 만오천불에서 2만오천불까지 가는 것은 bear market rally다. 하락세의 market. 근데 지금 이것은 어떤 어느 정도는 맞아요. 뭐가 맞냐면 지금 이제 만오천불에 2만오천불 가급 한 번 조금 더 올라오게 남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큰 조정이 와요. 그래서 저는 우리 스윙 트레이러들한테 한 시간 찰트, 네 시간 찰트 매일 비디오를 보여주면서 키일 라고도 보여드리면서 잘 지금 다 배팅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 여기서 이제 하락장이 시작하는 걸 이따가 엘리어파동 한 시간, 네 시간 찰트가 만약에 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aggressive한 트레이러들은 쇼팅할 수 있어요. 근데 쇼팅하는 걸 나는 선호 안 해요. 왜냐하면 지금 백코인 트레인들은 업이에요. 올라가는 것을 싸우고 싶지 않아요. 난 그래서 여기서 갈 때까지 다 간 다음에 2만오천불, 2만오천불 2만천불 갈 수도 있죠. 갈 때까지 다 간 다음에 그냥 캐시로 간다. 만약에 스윙 트레이러라면 난 그냥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게 좋아. 근데 만약에 스윙 트레이러라면 팔고 현금을 가지고 ABC가 나타날 때 다시 또 배팅하겠어요. 그러면 또 상승량을 또 할 수 있잖아. 근데 여기서 나는 aggressive다. 쇼팅 해도 돼요. 쇼팅 하려면 근데 키일 러브를 잘 지켜야 돼요. 거기에 하이를 꼭 지키면서 쇼팅해라. 왜냐하면 이게 1, 2, 3, 4, 5가 또 익스텐션도 있을 거 있고 뭐 이게 1, 2, 1, 2 큰 사진으로 볼 때는 1, 2, 1, 2 될 수 있으니까 뭐 대표님도 뭐 패턴을 뭐 잡아서 가지지만 틀릴 수 있으니까 내가 만약에 쇼팅을 하면 여기서 쇼팅을 하는데 무조건 2만 고가에 만약 고가가 2만 6천 5백에서 이제 내려와서 그럼 2만 5천 5백이면 나는 무조건 쇼팅을 커버하겠다. 그래서 나의 한도 나의 한도의 손실은 딱 정해져 있다. 아니면 나는 이만큼 리스크하면서 이만큼은 벌겠다. 얼마나 좋아요. 근데 다음 사진 비코인 헬빙 비코인 헬빙이 이제 402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근데 비코인 헬빙 전에 이 시장은 역사적으로 다 트렌드가 똑같아요. 전에 엄청 시장이 올라간다고. 여기 보십시오. 비코인 헬빙이 2012년부터 벌써부터 3번 지났어요. 2012년 2016년 그리고 2020년 계속 반토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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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공급량이 줄어들겠죠. 공급량이 줄어들면 모든 게 어떻게 돼요? 그 가격은 올라갔죠. 공급이 적은데 공급이 많으면 가격이 올라가고 공급이 많으면 가격이 내려가고 공급이 적으면 가격이 올라가고 그건 너무 common sense잖아요. common sense 402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반강기 내가 얘기했잖아요. 반강기일 때 3사이커가 벌써 지냈는데 3사이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십시오. 2012년 반강기 전에도 올라갔고 후에도 올라갔고 2016년 반강기 전에도 올라갔고 후에도 올라갔고 2022년 2020년 반강기 전에는 뭐 별밀 없었지만 한 다음에 크게 올라갔잖아요. trend is your friend이면 트렌드가 내 친구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번에 2024 반강기가 1년 조금 더 남았네요. 1년 30일 if trend is your friend 트렌드가 맞다면 우리 2024 가기 전에 간 다음에도 우리 비콘 가격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엘리엣 파동 카운트는 7만 불을 넘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1년 동안 7만 불이 넘어야지만 그 남아있는 파동이 완성된다고 7만 불이 그 전에 있는 고가 오케이 여기서 되게 인트리스틱한 내가 그 자료를 가져왔어요. 이 분석가는 3분의 2가 끝난 다음에 그러니까 헬빙 날짜에 3분의 2가 지난 다음에 비코인 가격들이 어떻게 진행이 됐나 3분의 2 3분의 2 이 쏠꼬댄게 3분의 2 3분의 2가 다 진행된 다음에 이제 3분의 1만 남았는 거예요 날짜가 헬빙 날짜 전에 3분의 2이 남았는데 다 시장이 잠잠잠잠잠하다가 팍 올라가고 여기서는 팍 올라가 조금 올라가는데 잠잠해지고 지금 여기서 이분이 빨간색으로 여기다가 넣어놨어요. 그래 놨어요 그냥 에스티맛 진짜로 아니죠. 아직 진행이 안 됐으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벌써 3분의 2 지나갔어요. 3분의 1만 남았잖아요. 왜냐하면 아까 4백 1 남았잖아요. 그게 3분의 1이에요. 여기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패스트가 트렌드가 패스트가 친구라면 이제 아직도 우리 친구가 여기 있으면 이 친구랑 같이 계속 친구하려면 우리는 여기서 사야겠죠. 왜냐하면 여기서 다 올라갔으니까 헬빙 전에 여기서도 다 올라갔고 데이터가 이렇게 있습니다. 바이 사인을 주는 데이터 근데 아직도 비트코인 데이에서 S&P 날짜 시장 금리 때문에 금리 다시 6% 7% 가면 누가 비트코인을 사겠어요. 근데 패턴을 벌써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Regardless of 금리 Regardless of S&P Regardless of 제넷 야런 Regardless of 조론 파워 비트코인 샤운 올라간다고. 오케이 비트코인 사이클 이제 마지막 사이클이 남았어요. 왜 마지막이냐 저는 1차 파워 블루가 이제 완성이 될 거예요. 5차 빨간색이 끝나면 그게 마지막 사이클 last 사이클가 남았는데 last 사이클 보기 전에 전에 있는 사이클 좀 보세요. 강세장에다 그 다음에 하락세가 팔로우해서 그 다음에 accumulation 강세장 하락세 축적 accumulation 강세장 하락세 축적 accumulation 강세장 하락세 축적 지금 축적이에요. 축적 다음에 계속 뭐가 왔죠? 강세장 축적 다음에 뭐가 왔죠? 강세장 축적 다음에 강세장 여기서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제가 좀 흥분을 하고 있지만 죄송합니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기서 비트코인 너무 투기야 부동산 투자해 그냥 비트코인이 뭐야 컴퓨터에 왔다 갔던 워런 부펫에서 같이 일하는 그 철얼스 몽거 90 몇 살인데 비트코인은 무슨 무슨 쓰레기다 뭐 그런 것에 어떻게 투자를 하냐 그분은 그 테크놀로지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나이가 많다 그런 건 아니지만 별로 스터디도 안 하면서 비트코인에서 그런 게 까는 것은 좀 그렇지 않나요? 근데 여기서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 사이코가 지금 축적 사이코고 거기서 지나가면 우리는 어마어마한 강세장이 열린다고 이것은 이것도 특이해요. 참 이것은 위클리 사진이에요. 위클리 비트코인 위클리 근데 내려갈 때 하락장에서 트렌라인을 걸어봤어요. 근데 트렌라인 터치가 딱 3번 3번이에요. 내려 하락장에서 3번 터치한다면 올라가고 상승장의 다음에 하락장이 내려갈 때 트렌라인 3번을 거치면서 랄리전 3회 터치 랄리전 3회 터치 랄리전 3회 터치 랄리전 3회 터치 랄리전 또 3회 터치가 아닐까요? 3회 터치 왔습니다. 3회 터치 와서 상승 3회 터치 와서 상승 3회 터치 와서 상승 3회 터치 끝났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비트코인이 10만 불 넘으면 저한테 이메일 하나 해주세요. 이따가 고맙다고 오케이 뭐 이것은 골든 크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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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님 그래요 골든 크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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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뢰가 좀 되네요 50일이 200일을 뚫으면 그러니까 50일이 200일에서 놀 때는 항상 시장이 좋았어요 이게 초록색이 50일이고 이동 평균 200일이 블루 색깔 50일이 200일을 뚫을 때는 완전히 여기서 한 번만 딱 이게 웹서가 됐네요 한 번만 안 막혔는데 이것도 올라갔잖아요 이게 초록색이 올라갔다 다시 내려와서 그러면 이거 보고 초록색이 밑으로 내려와서 이거 팔아야겠다 만약에 이 사인만 보면 여기서 그냥 샀다면 별로 손실은 없겠네요 만약 그렇게 이것만 따랐다면 근데 대박의 대박의 상승장이 여기서 열렸어요 50일이 이날 뚫을 때 이게 이제 고가한 거죠 7만 원까지 뭐 6만 9천 원 와 근데 여기서 다시 하다가 드디어 아직은 크로스 이 안 됐지만 여기서도 하나의 바이 시그너가 올까 말까 합니다 지금까지 이 조그만 윕서 빼놓고는 엄청 신뢰되는 이동평균성 50일 200일 크로스 입니다 뭐 크로스 살지 않았지만 개런티를 못하죠 이게 만약 여기서 크게 폭락이 오면 크로스가 안되겠죠 개런티는 아니지만 만약 이게 그래서 조금 기다려서 크로스 한 다음에 산다 그것도 좋아요 근데 포텐초 개런티는 아닙니다 이게 크로스 한다고 누가 개런티를 해요 근데 지금 만날까 말까 만날까 말까 지금 하고 있어요 여기서 오케이 이거는 좀 애매하지만 그래도 내가 좀 보여드리려고 그랬어요 3주 지수를 골라서 그러니까 weekly weekly도 있고 2week 3week 3weeks 를 계산하면 이상하게 참 14일간의 단순 이동평균이랑 상대적 강약 지수 RSI 그게 크로스 이 될 때 특별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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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서 올라올 때 퍼폴라인이 이 이 14 SMA를 이동평균을 뚫을 때는 특별히 3주 지수를 볼 때는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어요 한 번도 3주 지수 하면 뭐 좀 좀 그렇지만 근데 여기서 또 한 번 크로스 이 됐어요 크로스 된 건 다 100% 올라갔어요 지금까지 드디어 드디어 2021년 또한 그 1년 동안 지루한 지루한 셀오프 하락장에서 한 번도 크로스 을 안 했는데 크로스 할까 말까 했는데 여기서 내려왔죠 근데 드디어 크로스 을 했습니다 또 하나의 바이산 이렇게 바이산을 내가 몇 개 보여드릴까 여러분들이 좀 비트코인 데서 판단을 명확하게 할 때 하려고 그러면 내가 어느 정도의 데이터를 가져와야지 내가 열심히 하지만 여기까지 이런 데이터를 보여드리면서 아직도 비트코인이 바이사인이 컨벤스가 안됐으면 저는 더 할 말이 없네요 그래서 이제 저의 하나의 카운트가 아직도 내가 명확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내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2월 7일 2023년 그러니까 이게 며칠 전이죠 내가 아트코인은 아직도 그렇게 크게 추천을 안 하지만 왜냐하면 비트코인이랑 이슈음이랑 개인을 포텐츠 게인이 엄청 많고 왜 밑에 있는 걸 건드리나 알아요 알아요 10원짜리 사가지고 천원 만원 되는 걸 희망하는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 근데 이 솔로나 철트는 왜 내가 보여드리냐면 이 카운트가 클래식 엘리엣 웨이브 클래식 1,2,3,4,5 안에 핑크색 원 안에 클리어리 초록색 1,2,3,4,5가 보이고 그 3안에도 클리어리한 프랙터 카운트가 보이고 그리고 오차파도 가기 전에 클리어리 트라이악고가 보이고 내가 트라이악고 대해서 하도 얘기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트라이악고에서 알아요 아 트라이악고 트라이악고면 마지막 동인 파동 남았죠 대표님 그래요 트라이악고 다음에 마지막 동인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리버스가 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솔로나는 뭐를 보여주고 있어요 파동 3개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A, B 그래서 이쯤까지는 아직 이게 너무 짧다 좀 더 내려가야 된다 이게만 웨이브 A 웨이브 C랑 같이 입고 가려면 한 21분까지 갈 수 있고 21분 80분 넣었다고 그게 또 개런티도 아니고 근데 이게 오늘의 사진 오늘의 사진은 지금 이렇게 됐어요 엘리어 파동 분석은 저의 여기 있는 엘리어 파동 여기 보너스콘에 다 들어있어요 12월 달에 이 증거 구독자들한테 서비스하는 이 cwcoun.com에 있는 것을 딱 똑같이 가져왔어요 2월 7일 날 엘리어 파동 패턴은 하락장이 나왔다고 명확히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미리 사지 말아라 22불이라도 사지 말아라 한 번 더 쳐야지만 살 수가 있다 19불 71점까지 간 다음에 올라왔어요 19점 71점이 382 페브나치 19불 59점 대표님 근데 2차 파도는 좀 길지 않나요 항상 618 618 이런 상승장 엄청 많이 봤어요 내가 그리고 하도 많이 분석하니까 감이라는 것도 감은 설명을 못해요 30년 동안 하면 좀 감이 올 거예요 이런 하락 상승장에서는 조정이 별로 깊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대충 이렇게 보니까 이거는 인딩 다이그너 근데 인딩 다이그너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벌어지는 인딩 다이그너 그것도 인딩 다이그너 괜찮아요 근데 인딩 다이그너는 뭐라고 그랬죠 트렌드 리버소 패드 유턴시키는 패턴이라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19불 71절에 지금 우리 솔라나는 26불을 받고 그리고 솔라나는 아직도 fastest 블록체인이라고 그러는데 뭐 예를 보다 더 빠른 애들이 나오겠죠 어쩌면 근데 아직도 fastest 블록체인이에요 근데 페드멘트를 떠나서 차트를 볼 때는 beautiful 합니다 1, 2가 항상 그랬잖아 조종은 파동 3개 A, B, C 3개 아 그러면 조종이 끝났다 이제 나는 상승을 볼 수가 있다 바라볼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1차 초록색을 지금 완성시키는데 그 안에 프랙터 카운트가 지금 배워되고 있어요 그럼 프랙터 카운트 안에도 뭐 좀 하락이 오고 올라오고 내리고 그러겠죠 근데 이 패턴은 명확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의 보너스를 우리 구독자들 혼날지 모르겠지만 너무너무 많은 것을 컨텐츠를 대표님 드립니다 그런데 팬텀 팬텀 웨킬리 사진 괜찮아요 왜냐면 2차 파도가 여기서 15센트를 뚫고 말까 했는데 여기서도 보십시오 여기서도 뭐가 보입니까 여러분 여기 밑에 있는 내려가는 건 발색식만 봐요 딱 보면 내가 지금까지 내려가는 것은 파동이 몇 개라고요 세 개 세 개가 보입니까 하나 둘 셋 끝났다는 거예요 근데 끝날 걸 또 어떻게 인증하냐 여기서 1,2,3,4,5가 그려져야죠 그쵸 1,2,3,4,5 근데 지금 팬텀의 데일리 카운트 너무 괜찮습니다 내가 우리 구독자들한테는 한 이쯤 여기서 이게 내려오면 여기서 한 40몇 전 여기서 반등이 온다고 한 일주일 전에 얘기해드렸어요 그래서 이 반등이 항상 보십시오 조종 올 때 4차는 Always는 아니지만 100%는 아니지만 4차는 전에 있는 조그만 4차 파도에서 논다 그러니까 내려올 때 4차 파도 전에 있는 4차 파도 갈 가능성이 크다 근데 어떻게 됐어 전에 있는 4차 파도는 43센트 그냥 44센트 근데 어디까지 갔죠 41센트 뭐 다 근처까지 갔잖아 그래서 조종이 한 이쯤 이게 얘기했어요 여기서 뭐 조금 더 나왔지만 이제 여기서 이거 뭐 프랙터 카운트겠죠 1,2,3,4,5에서 여기서 한 번 더 남아서 끝났어요 그래서 만약 아 팬텀을 내가 미쳤다 그러면 내 생각에는 바잉 어플트리가 또 올 것 같아요 어떻게 오냐 뭐냐면 이 5차가 끝났잖아 그럼 이게 1이잖아요 1이면 뭐죠 큰 조종인 거잖아요 비트코인처럼 조종이 오면 여기서 또 엔트리가 나겠죠 그래서 만약 이것을 미스했다면 뭐냐면 지금 이게 내가 여기 가격은 잘못 썼어요 이게 16전 16불이 아니라 16센트예요 16불이 아니라 16센트에 65센트를 갔어요 뭐 한 400% 얼마나 2억이 가겠어요 그게 와 여기다 1억만 집어넣으면 막 4억이 되는데 누가 foolish enough 이런데 1억을 집어넣게 해서 우리 또 특별히 젊은이들 초래라면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그래도 몇천만 원 천만 원 집어넣으면 3,4천 벌고 그런 유혹에 빠져있어서 로터로 쉴려고 그러는데 나는 이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야 이런 것을 꼭 사야 된다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패털만 보여드리는 거야 만약 패턴이 명확하면 여기 있는 업세드도 명확해 전망이 더 정확성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항상 얘기했지만 이런 것을 꿈을 꾸지 마시고 지금 비트코인 이티렌만 왜냐하면 그거는 기관들이 좋아하는 코인이니까 지금 기관들은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지금 비트코인 이티렌만 보지 않는다 어느 정도 미국에서 경제를 줄 때까지는 위험성이 알트코인의 위험성이 있으니까 아직도 그리고 유틸리리도 유틸리리도 없잖아요 유틸리리도 뭐예요? 유세지 우리의 데일리 라이프에 알트코인이 얼마나 유스가 되는 건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어요 알트코인은 한 90몇 번은 없을 거예요 근데 그래도 이런 것을 꿈꾸는 우리 여러분 투자자들이 있는데 젊은 투자자들이 패턴을 보십시오 패턴을 봐요 아니면 저한테 물어보든지 그러면 내가 얘기를 해주세요 여기서 볼 때는 우리 팬텀 암호화폐는 좋지만 이따가 한 번 더 65센스를 치면 크게 내려오니까 만약 이것을 진짜 나는 가지고 싶다 기다리세요 왜냐하면 여기서 조금 있으면 2차 파도가 옵니다 그래서 가끔씩 내가 우리 보너스로 내가 명확히 보이는 엘리아 파도 패턴을 알트코인 시장에서 공개할 거니까 우리 방송 잘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네요 우리 PD님이 시간이 없다고 대표님 끝 그래서 끝내고 다음 주에 또 엄청 좋은 데이터를 암호화폐 시장의 데이터를 담아서 똑같이 다음 주에 가져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까지 This is Brian signing out Thanks guys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